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급탕설비에서 페이지 392페이지 중앙식 급탕설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중앙식 급탕은 쉽게 이 방식이 중앙식 급탕입니다. 한 곳에 급탕 갈기를 설치해서 물을 데워서 배관에서 건물 동마다 공급해 준 부분이 중앙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보통 난방을 중앙난방을 하면 그 급탕이 중앙급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앙식 급탕의 장점적인 측면이 페이지 392페이지에 나오고 있죠. 연료비가 일반 개별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각자 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금 적게 든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한 곳에서 데워가지고 공급하다 보니까 전체가 다 우리가 데워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의 일정 시간 때 다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죠. 어느 집은 사용하고 어느 집은 사용 안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열비가 적게 되고 열효율적인 측면이 좋다는 거죠. 관리상 한 곳에 설치해서 하니까 유리하다. 그러면 개별식은 여러분들 각 아파트 세대마다 보유를 다 설치해야 되는 개념이고 그래서 관리상 유리하다. 그리고 총연량을 작게 할 수 있는 것은 동시 사용률을 고려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총연량은 작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점이 뭔가 하면 배관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배관의 열 손실이 커진다는 거죠. 그것이 큰 단점입니다. 그리고 배관의 정설에 따른 변경 공사가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중앙식은 직접 가열식하고 간접 가열식으로 나누어지죠. 그러면 직접 가열식 개념. 직접 가열식이라는 것은 온수 보일러에서 물을 직접 가열한다고 해서 직접 가열식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러면 직접 가열식의 경우는 가열 위치가 온수 보일러라는 거예요. 온수 보일러. 여기에서 물을 직접 가열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가열 위치가 되는 거예요. 가열 위치가 온수 보일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가열식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그러면 직접 가열식의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이 공급이 될 때 이 팽창땡크의 물이 이 팽창땡크, 중력땡크라고 해도 되고 이 팽창땡크의 물이 여러분들이 온수 보일러의 보충수가 공급이 됩니다. 급수관을 통해서 온수 보일러에 우리가 물을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데워서 공급을 하겠죠. 이렇게 공급이 데워지는 거예요. 당전에 공급되는데 이때 사용한 만큼 물은 안 데려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물이 계속 보일러에 공급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열하는 이 보일러에 뭐가 된다? 스케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스케일 발생이 온수 보일러에 우리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중에 스케일이 발생하니까 전열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보일러 수명도 단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팽창땡크의 스왑이 어디에 가해진다? 온수 보일러에 가해지는 거예요. 온수 보일러. 온수 보일러에 가해지니까 이 보일러가 고압을 받는 거예요. 보일러의 압력이 고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의 규모가 커지면 이 직접 가해식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압력. 그러면 이러면서 이거죠. 이거 100층짜리 건물인데 팽창땡크, 그것까지 올리려면 팽창땡크가 예를 들어서 일반 개막시점은 일반적으로 100층 거보다 더 높은 데 설치해야지만 공급이 되겠죠. 아니면 밑에다가 밀폐식 팽창땡크가 쓰면 엄청난 압력을 가해가고 올려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일러가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대규모 건물에는 부적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직접 가해식은 압력을 고압을 받기 때문에 건물이 켜지면 그래서 얘는 중소규모 건물에 적합도가 있는 것이 직접 가해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죠. 연수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경수를 사용하면 보일러 수명이 단축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경우는 직접 가해식은 급수처리를 자주 해줘야 되죠. 급수처리를 급수처리를 자주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직접 가해식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직접 이어서 가해식은 이 보일러 수명이 짧아집니다. 보일러 수명이 짧은 것이 이 직접 가해식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직접 가해식을 쓰게 되면 일반적인 효율적인 측면은 괜찮겠죠. 열효율적인 측면은 괜찮아요. 열효율은 직접 가해식이 좋을 거 아닙니까. 열효율적인 측면은 직접 가해식. 그리고 직접 가해식은 급탕용 난방용 보일러를 따로따로 각각 설치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각각의 요구한 온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급탕용하고 난방용하고 각각 보일러를 설계를 해주는 것이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간접 가해식. 그러면 이 간접 가해식은 보일러에서 물을 가열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간접 가해식의 경우는 어떤 형태인가 하면 이 간접 가해식은 저탕조에서 물을 가열합니다. 이 저탕조 저탕조 여기에서 물을 가열하는 위치 물의 가열 위치가 물의 가열 위치가 바로 저탕조예요. 그러면 보일러의 역할은 에너지원을 공급해주는 역할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 가해식은 보통 전기 보일러를 많이 사용해요. 전기 보일러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다 가열 코일을 설치해서 가열 코일을 갖다가 설치해서 여기에다가 전기를 공급을 해서 여기서 물을 데우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가열 위치가 여기가 되죠. 저탕조가 되는데 나중에 보충수 공급도 이제 팽창땡크에서 팽창땡크에서 물이 저탕조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급수관을 타고 보충수 공급이 저탕조로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이 저탕조에 뭐가 생길 수밖에 없다? 스케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 저탕조에 바로 스케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일러에는 거의 생기지 않는 거예요. 얘는 스케일이 거의 안 생깁니다. 스케일이 발생이 얘는 거의 없습니다. 얘는 거의 없고 바로 이 저탕조에서 이제 여기서 데우니까 여기서 스케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열 코일만 어떻게 됩니까? 청소만 해주면 되죠. 스케일이 생겼을 때 아니면 가열 코일을 교체해 준다는 이 방식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케일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팽창탱크의 스왑이 어디에 가해진다? 바로 저탕조에 가해지요. 그러면 저탕조가 얘가 고압을 받는 거예요. 고압을 받죠? 그러면 보일러는 고압을 안 받는 거예요. 보일러는 그래서 이제 보일러는 이 저압 보일러로 사용되는 거예요. 이 저압용 보일러로 우리가 사용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마시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급수처리는 얘가 자주 해줘야지. 얘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보일러 터질 일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가열 코일만 우리가 청소해 주면 되는 겁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이것이 간접가열시기 그래서 이 대규모 건물은 이 방식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저탕조를 압력 용기로 만들면 되죠. 그러면 압력을 가해도 안 터지죠. 그런데 보일러를 압력 용기로 만들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대규모 건축물은 이 간접 가열식 형태를 우리가 쓰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염지 정확히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저탕주에서 물을 데우다 보니까 여기는 뭐가 필요하다? 자동 온도 조절기가 필요한 거죠. 자동 온도 조절기가 필요합니다. 자동 온도 조절기가 서모 스텟이었죠. 서모 스텟이 자동 온도 조절기 필요한 것이 간접 가열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개념 알아두시고 그러면 얘는 간접 가열식은 만약에 전기보일러 사용하면 난방용 가지고 급탄 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이 난방용 보일러 가지고 난방용 보일러로 급탄 까지 가능합니다. 급탄 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저탕 조만 하나 더 설치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간접 까열식과 직접 까열식을 기본적으로 비교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94페이지 급탄 배관 회사 배관 방식에 따라 단간식 과 순환식 나누어지죠. 그러면 단간은 공급감만 있는 것이 단간식 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개별식들은 단간식 형태로 가는 것이 좋고요. 그러면 중앙식들은 군물이 규모가 되는 경우죠. 이 중앙식들은 일반적으로 복관식 순환식으로 가는 겁니다. 순환식 복관식 형태로 하는 겁니다. 그럼 보통 배관길을 작게 설계할 때는 단간식 로 가주겠죠. 순환식 복관식 로 가주겠죠. 그래서 얘는 배관길이가 길어질 때 15m 이상적으로 급탄 전까지 길이가 길어질 때는 순환 로 가는 거죠. 얘는 공급간인 급탄간이 설계가 되는 거죠. 공급간인 급탄간이 설계가 되면서 무엇이다? 순환간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 순환간을 우리가 간의 이름이 바로 무엇이다? 반탄간 한수간 한수간 이런 용어를 쓰는 등등 많아요. 순환간을 배치를 해주는 것이 바로 순환식 복관식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복관식을 하게 되면 빨리 온수를 사용할 수 있죠. 빨리 온수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전 초밥집 생각을 하시면 된다. 뜨거운 물을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뺏는 거죠. 왜? 어느 시간대 누가 사용할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계속 물을 돌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뺏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중앙식 순환식 개념이 돼요. 그러면 일반 한수방식을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어디에는 물이 잘 나오는데 어디에는 물이 잘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방식을 쓰게 되면 급탕 수직관이 있고 탕전이 있을 때 이렇게 공급을 해요. 이렇게 공급을 했어요. 그런데 리턴을 되돌리는데 일반 방식으로 리턴을 해버리면 일반 복관식으로 한수를 해버리면 어떤 문제는가 A,B,C가 있으면 A만 잘 나와요. C는 잘 안 나옵니다. 이쪽은 그래서 역한수방식을 쓰게 되는데 역한수방식은 이렇게 해주는 방식이에요. 당전이 이렇게 있을 때 공급을 했잖아요. 공급을 하고 되돌리는데 역으로 한수 하는 게 이렇게 해서 역으로 한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되돌리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이 역한수방식이 리버스리턴이 되는 거예요. 역한수방식 그래서 이걸 리버스리턴이라고 해요. 리버스리턴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방식을 써야지 유량이 균등이 분배되는 거예요. 유량이 균등을 분배할 목적으로 역한수방식을 쓰는데 얘보다 노란색 배관이 길어져요. 배관길은 더 길어져요. 그러면서 시설비는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목적이 유량을 균등이 분배할 목적으로 이 배관법을 쓰고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해두시고 그다음에 순환방식에서 보시면 나오죠. 중력식하고 강제식이다. 물의 온도차 밀도차를 이용해 순환한 것이 중력식이고 강제식은 순환범퍼를 이용해서 순환한 것을 강제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급탕배관 시공상 G상에서 나옵니다. 급탕배관은 최소 20mm 이상으로 설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반탕간은 급탕간보다 작아도 되죠. 왜 그런가 하면 최소 기준은 같지만 공급을 한 만큼 되돌아온 거에요. 사용한 물은 배수관을 타고 내려가죠. 반탕간 타고 되돌아오면 안 돼요. 볼로로 물 되돌아오면 무기 육수맛이 나겠죠. 그래서 사용한 물은 되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반탕간은 급탕간보다 작은 관계가 쓰는 것이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396페이지 벨버가 나요. 부독이 굴곡배관을 했을 때는 공기가 정체되면 안 되죠. 그러면 굴곡배관이든 디귿자 배관 등과 같이 공기가 정체되는 배관을 했을 때는 공기를 공기빼기밸브를 설치해 주면서 온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줘야 되죠. 공기빼기밸브 설치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신축이 음세는 배관에 뜨거운 물이 갔습니다. 뜨거운 물이 가게 되자면 팽창하겠죠. 반대로 식게 되면 차가워지잖아요. 그러면 배관이 줄어들겠죠. 수축을 합니다. 신축팽창 이런 것을 흡수하기 위해서 신축 이음세를 설치하는 거야. 그래서 저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명심하실 거 이거죠. 보통 물의 최적 팽창을 흡수해 주는 건 팽창 땡크라 했죠. 그런데 온도에 이한 배관의 길이에 대한 늘어남이나 줄어듬 이것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신축이 염세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거하고 혼돈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신축이 염세는 종류 5가지를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스위블 조인트 했죠. 스위블형 이음세 스위블 조인트 있었고 신축 곡관 루프형 이음세 가 있습니다. 그리고 벨로지형 신축 이음세 했죠. 그리고 슬리브형 신축 이음세 가 있고 하나 더하면 볼 조인트 가 있죠. 조인트 그래서 5가지 신축 이음세 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이음세 종류 5가지 를 기억을 해 두십시오. 먼저 신축 이음세 그래서 스위블 조인트 있었죠. 이음세도 되고 그리고 슬리브형 이음세 신축 이음세 바로 루프형 이음세 루프형 이음세 그리고 볼 조인트 에서 5가지 가 있는데 고압 쪽에 사용하는 것이 이 두가지 이네 얘들이 고압 쪽에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곳은 저압 쪽에 사용하는 겁니다. 저압 용에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특히 이 스위블 조인트가 두개 이상 엘보를 이용한건데 두개 이상 엘보를 이용한거죠. 엘보 엘보를 이용해서 신축을 흡수해주는 것이 스위블 조인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방열기 주의배관 쪽에 신축 이음세로 사용된 것이 스위블 조인트다. 그 점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축 곡관이나 볼 조인트 고압 쪽에 사용하는데 보통 신축 곡관이 보통 설치하는 부분이 좀 넓은 공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옥외 쪽에 얘를 그래서 많이 쓰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신축 공간이 옥외 배관 쪽에 많이 사용하고 얘는 협소한 장소에는 설치하기 곡관 굽은 간을 설치해야 되니까 협소한 장소에서는 좀 부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기본 잡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간간이야 우리가 동간에 대여서 설치거리가 차이겠죠. 간간하고 동간하고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간은 30m마다 설치하고 동간은 20m 이내마다 신축 염세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97페이지 보시면 저거죠. 팽창강과 팽창땡크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팽창간하고 팽창땡크가 물의 최적이죠. 용적 최적 팽창을 흡수해주는 안전장치가 팽창간하고 팽창땡크가 됩니다. 이때 자 팽창간을 우리가 안정간 도피간 이라고도 했습니다. 팽창간을 우리가 다른 말로 안정간 또는 도피간 이라고 칭합니다. 도피간 이렇게도 명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팽창간은 그 이상 압력을 흡수해서 도피시켜주는 간이 바로 팽창간 안정간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팽창간 안정간은 급탕 수직간을 연장해서 합니다. 급탕 수직간을 연장해서 팽창간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이 팽창간은 단독 배관으로 해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단독 배관으로 하고 그런데 이 3번에 보면 절대로란 문장이 빠져야 됩니다. 이 규정이 바뀌었죠. 절대로 기본 원칙은 개방식 팽창땡크는 밸브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개방식은 그래서 이 개방식 개방식 팽창땡크를 사용할 때는 이때는 우리가 팽창간에 밸브 달아서는 안 됩니다. 팽창간에 밸브 설치를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밀폐식 팽창땡크에 대해서 밀폐식 팽창땡크는 우리가 주기적 봉입 압력을 우리가 측정하기 해서 이때는 밀폐식 팽창땡크 설치할 때는 팽창간에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차단밸브 설치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규정이 새로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는 단어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절대 그래서 수정 하십시오. 그래서 수정을 요합니다. 수정 그래서 여기는 차단밸브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꼭 학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이것이 물의 최적 팽창을 흡수해 주는 거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방식이와 밀폐식이에 따라서 약간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봐두시고 그리고 여섯 번째 수합시험이 나오죠. 수합시험 이 수합시험 개념 수합시험은 이것만 명심하시면 된다. 그러면 배강공사 완료하고 나서 수합시험을 먼저 하시면 됩니다. 수합시험을 하고 피부공사가 진행된다는 점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그래서 특히 주의할 것은 절대로 나오면 안 됩니다. 이 경우는 차단밸버를 설치하시는 규정이 도입이 됐다는 것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전까지는 밸브 설치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그 문장으로 나왔는데 올해 도입된 이 부분이 조금 주의하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25회 시험 때는 잘 정리해 두십시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급탕 설비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02페이지 배수 및 통기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